지금까지 이런 다이어리는 없었다. 과연 내가 다이어리를 산 것인가? 아니면 과연 동기부여 캠프에 들어간 것인가? 맞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이어리 맛집 상상스퀘어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랑 약속을 해드렸죠? 뭘 약속을 했죠? 일단 하루 쓰고 리뷰해드리고, 일주일 쓰고 경험 공유해드리고, 2주 보름 쓰고 공유해드리고, 한 달 같이 써보면서 제가 여러분들 다이어리 쓰는 거에 같이 마중물을 부어드리면서 이렇게 함께 으쌰으쌰하면 좋습니다. 다이어리는 얼마나 좋은지 제가 잔뜩 설명해놨으니까, 거기서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최소 한 달 동안은 제가 여러분들이랑 같이 쓰고, 그 한 달이 끝난 다음에도 제가 어떻게 썼는지, 저는 무엇을 느꼈는지, 여러분들한테 그걸 하나하나 공유해드리면서, 한 분이라도, 하루라도, 더 제가 계속 꾸준하게 쓸 수 있게 해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죠? 그 약속은 저는 진짜로 악착같이 지킬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썼어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이렇게 진짜 악필이지만, 정말 열심히 썼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썼습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 쭉 쓰면서, 제가 이제 좀 인상 깊었던,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록이 좋은 거예요. 쓸 때는 의식과 무의식이 이렇게 혼재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식은 조금 기억날 수 있어도, 무의식적으로 쓴 부분은 기억이 안 남고, 살펴봐야 알 수 있고, 살펴봐야 반성이 되고, 그게 셀프 피드백이고, 피드백은 어떻다? 피드백은 비싸다. 여러분이 그 스스로 비싼 거를 스스로 쟁취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저한테 줬던 피드백을 좀 읽어보면은, 그래도, 뭐라고 쓴 거지? 꾸역꾸역 영어 공부를 했다. 사실, 사실 일은 힘든 것을 못 느끼겠는데, 안 하던 것을 하려고 하니까, 그리고 뭔가 이렇게 포화 구간을 뚫어야 하니까 쉽지 않다. 제가 이제 영어 공부가 안 하다가 하려니까 좀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영어를 저는 조금 열심히 해도 티가 안 나거든요? 제법 잘 하기 때문에. 그거를 넘어서는 게 너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도 계속 해보자. 제가 최근에 미디어커라는 단어를 외웠는데, 이게 평범한이죠? 그냥 좀 긍정적이지 않은 의미에서 좀 평범한 이런데, 이게 제가 영어 영상을 듣다가 들렸어요. 아,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단톡방에 제가 공유했어요. 영어독립 단톡방. 아, 제가 이거 듣는데, 이거 영어독립 단어 서비스에서 외웠는데, 여러분 이거 들렸다고, 기분이 너무 좋다고. 영어 공부한 거 효과를 보니까, 그런 거 소소한 기쁨도 사람들이랑 나누고. 다른 거 하나 제가 공유해드리면, 오전에 채아랑 학교를 갈 때, 아, 채아랑 등교에 5점을 적었어요. 학교를 갈 때 삼행시를 하면서 갔는데, 정말 재밌었다, 재밌었어요. 우리 딸이 삼행시를 좀 잘하더라고요. 앞으로 자주 그러면 좋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빵빵빵이랑 미팅에 의미가 있었다. 저희 회사로 제가 영입하고 싶은 전문가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랑 미팅에 의미가 깊었다. 이제 미래가 기대가 된다. 영어 공부 얘기 또 있어요. 코 물러올 뻔했네. 영어 공부는 생각보다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아, 또 꾸역꾸역이라는 말을 써서. 진짜 꾸역꾸역하고 있어요. 꾸역꾸역한 것에 의미를 둔다. 그래서 하나 더 읽어드리면, 아, 이거는 제가 이틀 전에 적은 거죠. 항상, 아, 이게 제가 뭔가, 뭐랄까, 제가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항상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드는 일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예측하지 못했는데, 불확실성이 현실이 딱 됐는데, 그거를 핸들링 하려고, 해결하려고 보니까 어떻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것은 어떻게 적절하게 대응하는가가 스케일업의 관건이 될 것이다. 10배 더 성장하고 싶은데, 이런 불확실성의 매니지먼트를 어떻게 잘 해내야 10배 클 수 있다. 이런 걸 적는 거죠. 그러면서 열심히 아주 몰입도 평가부터 3점, 3점, 5점, 영어공부 2점이 많아요. 영어공부는 잘 안 돼서, 영어공부 2점, 1점은 없었네요, 다행히도. 회의도 5점도 있고, 생각정리 5점도 있고, 아주 부지런히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주 부지런히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거를 또 적어보니까, 오늘도 적고 있거든요. 확실히 써보신 분들은 알아요. 진짜 이 PDS를 써보신 분들은 알고, 데일리 리포트를 써보신 분들은 압니다. 이거를 염두를 안 하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생각보다 강력한, 내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중심축이라는 게 하나 생깁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우리가 기준점이 있어야, 그거를 기준으로 피드백도 하고, 뭔가 중심점, 구시점을 둬야, 흔들려도 빨리 제자리로 돌아오고, 뭔가 이렇게 휘둘리는 삶에서 벗어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이 PDS라는 알고리즘이 인생을 꽉 잡아줍니다. 이게 댓글로도 벌써 써본 분들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써봤는데, 어마어마하다는 분들이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코멘트를. 그러면서 제가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그것도 많아요. 그냥, 누군가한테 당연한 얘기고, 저 같은 사람한테는 굉장히 당연한 얘기입니다. 뭐 이런 걸 열심히 쓴다는 거는, 열심히 산다는 거는, 되게 자연스러운 건데, 생각보다 그게 안 당연한 분들이 있어요. 이거를 하루 쓰는 게, 한 시간 쓰는 게 생각보다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썸네일 제목은 뭐죠? 여러분, 일단 무조건 낮은 목표부터 잡으세요. 그게 뭐냐면, 쉬운 것부터 달성해보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냥 뭐냐면, 딱 그거예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 다이어리를 완벽하게 몰입도 평가하면서, 피드백 쓰면서 1년을 완주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때 상이 5% 이내로 들어요. 1%라고 말하기는 쉽지는 않은데, 상이 10% 안에는 무조건 듭니다. 결국엔 다 포기하고, 다 뭔가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사정 때문에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1년 완주하는 거는, 그냥 다이어리를 쓰는 게 아니라, 이 PDS 형식으로, 내가 두 적고, 플랜 적고, 두 적고, C까지 적고, 이렇게 완벽하게 1년 동안 완주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면 뭐죠? 그러니까 이거를 1년 동안 완주할 생각을 하지도 마세요. 그냥 일단은 뭐예요? 그냥 일단은, 그래도 의지력이 있는 분은, 한 달만이라도 내가 완벽하게 가보겠다. 그래서 한 달 하신 분들은, 내가 이거 두 달 연속만 성공하겠다. 거기까지만 해도 나는 이미 한계를 넘어섰다. 나는 발전했다. 그다음에 그것도 안 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내가 이 일주일만 아주 박살내겠다. 내가 나의 나태함, 어떤 뭔가 안 하려는 의지, 이런 거 아주 싹 다 박살내겠다. 그것도 힘든 분들 어때요? 그냥, 더더 말고 더더 말고, 딱 하루만 보는 거예요. 진짜로 하루만 내가 집중해서 이거 써보겠다. 하루 정말 이 악물고 써보는 걸 할 만하거든요. 근데 하루도 힘들어. 나는 하루 쓰려고 했는데 결국엔 안 됐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반나절만 써보겠다. 반나절만 써보겠다. 그래도 안 돼요? 그럼 어떡해요? 내가 오늘 한 시간은 계획한 거 한 시간 쓰겠다. 그래도 안 돼요? 그럼 어떡해요? 일단 계획이라도 세워보겠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진짜 별거 없어요. 인생 뭐냐면, 내가 공부 하루 열심히 한 거 연장, 그 다음에 그거 일주일 연장, 내가 노력한 거 한 달 연장, 1년 누적, 2년 누적이에요. 근데 어디서 차이가 나는 거냐면, 일단 입시에서 한 번 차이가 나겠죠. 그러면 다, 예를 들면 다 서울대 갔어요. 그럼 서울대 간 사람 다 성공하나요? 아니죠. 그 안에서 운도 있고, 불운도 있고, 또 서울대 가서 열심히 한 분도 있고, 또 서울대 가서 경쟁이 너무 치열하니까, 또 우울증 걸리는 분들도 있고, 거기서 또 결판이 납니다. 그러면 이제 또 어때요? 이제 회사 가거나 창업하거나, 일단 대부분이 직장이 취업을 하니까, 직장 갔다고 할게요. 그러면 또 서울대 나와서 직장 갔으니까, 다 성공하나? 아니에요. 직장 갔는데도 내가 뭐예요? 서울대보다 그래도 네임밸류가 떨어지는 학교 나왔는데, 직장에서 열심히 해서 또 잘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항상 기회는 있는데, 처음에 잘 됐으면 약간 유리한 게 있죠. 근데 늦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는 연공서열, 이런 호봉제, 이런 게 점점점점 없어지고, 점점점 뭐랄까? 능력 중심. 뭐라 그럴까? 내가 나에 대해서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많고,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많고, 대규모 공체가 사라지면서, 인터뷰 중심, 진짜로 뭐 경력, 그러니까 내가 호봉을 몇 호봉 쌓았냐가 아니라, 어떤 사람 25평 쌌어요? 어떤 사람 3호봉밖에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훨씬 잘 알고 똑똑해요. 이런 거가, 어떤 시스템과 연결될 수 있는 접점이 늘어난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만 부지런히 1년만 빡세게 해보고, 그게 3년 누적되고, 그러면은, 무조건 정도의 차이가 있지, 기회는 무조건 와요. 무조건 와요. 여러분이 열심히 진짜 살았고, 열심히 산 결과가 따라오겠죠. 정도의 차이니까 실력이 쌓였어요. 근데 뭔가 안 돼. 그런 분들은 저한테 나중에 이메일 보내보세요. 저는 이런 이런 실력이 있는데, 뭘 해도 안 됩니다. 어? 이런 이런 실력인데 뭘 안 돼요. 진짜 그분이 대단하죠. 그분 중심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새로 짤 수가 있는데, 대부분 실력, 안타깝게, 안타깝게 실력이 없는 경우가 80% 이상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여러분, 생각보다 살만한 게 뭐냐면은, 조금만 내가 더 노력하고, 조금만 그거 꾸준히 하고, 조금만 효율 높이고, 그러면서 신뢰라는 양념, 내가 누군가 나를 믿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뭐랄까, 기반 같은 것들, 개인적 인프라 같은 것들, 신뢰, 성실성, 이런 게 보여진다. 여러분 이게, 이게 얼마나 이 PDS를 쓴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쉽게 사고 실험을 해보면은, 여러분이 어떤 천명을 고용해야 되는 회사의 사장님이에요. 천명을 뽑아야 돼요. 이게 좀 극단적 실험이에요. 어떤 집단은 그냥 평범한 집단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한 레퍼런스 집단이에요. 근데 그게 A집단이고, B집단은 천명이 다 데일리 리포트, PDS를 완주한 사람들이에요. 어디를 뽑으시겠습니까? 사람마다 또 생각이 다르겠지만, 저는 무조건 천명, 그러니까 한 명이면은 차이가 안 날 수도 있어요. 솔직히. 운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런 거니까. 근데 이 집단은 개인적 통제가 완벽하게 스스로 가능한, 그러니까 뭔가를까, 자기와의 약속을 지킬 수 있고, 자기 메타인지가 어느 정도인지 깨닫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이 천명을 집단을 뽑으면, 이 회사가 그냥 주식 투자라고 보면 돼요. 고용 아니어도 주식 투자. 여러분이 그런 내부 정보를 안 거예요. A랑 B라는 회사가 있는데, 완전 똑같아요. 아이스크림을 만드는데 완전 똑같아요. 근데 이, 그러니까 완전 다 똑같은데, 내부 정보로 올라왔냐. 이 회사는 그냥 사람들이 그냥 뭐 평범해, 막 다양한 사람이 섞여 있는데, 이 회사는 뭔가 다 사람들이, 회사의 문화가, PDS 다이어리를 정말로 완주를 잘하는 문화를 갖고 있어. 이런 데일리 리포트를 잘 쓰는 문화. 그러니까 완벽하게 다 똑같으면, 저는 무조건 이렇게 열심히, 하루하루를 정말 꽉 차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것을 선택을 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방향성이라는 것을, 이런 거시적 사고 실험을 하면, 누구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뭐 공부할 때, 막 영어 공부할 때 막 이런다니까요. 어, 막 사라진다. 어, 막 이래요. 진짜 너무 하기 싫어갖고, 왜냐하면 외워야 되니까. 외워야 되니까. 어렵다니까요. 진짜 어려워요. 근데, 근데도 꾸역꾸역 하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이 7일 중에 꾸역꾸역을 4번이나 썼어요. 근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에 뭐라고 썼냐면, 1월 1일 이제 시작이잖아요. 아, 이거 안 썼으면 나는 영어 공부 죽어도 안 했을 거다. 또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시간을 뒤죽박죽 쓰면서 영어 공부 안 했을 거다. 저는, 아, 내가 진짜 2년 열심히 하면은, 우리 넌데영에서 이제 나온, 중급의 정체기를 10년 만에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저는 어저께 저 큰 노트에다가 뭐라고 썼냐면은, 2년 만에 중급의 정체기에서 탈출하고, 그 탈출하는 시점에 1어 배우고, 1어는 기초 중급까지만 한 다음에, 죽기 전에 스페니쉬는 꼭 배우자. 그냥, 아, 내가 뭔가를 배울 수 있다고, 배울 수 있는 기대감이 있고, 내가 실제로 할 수 있다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에, 그냥 쓰는 것만으로도, 계획을 세우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져요. 진짜로. 그러니까 제가 계속 써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지금 생각보다 여러분 다이어리 사람들, 우리 PDS뿐만 아니라, 막 100명만 거 팔렸을 거예요. 벌써 사놓고 일주일 동안 안 쓴 사람이 50% 넘을 수도 있어요. 뭐 이거는 추정해봐야겠지만. 벌써 일주일 완주하신 분들, 대단하신 분들, 어떤 다이어리든. 이왕이면 PDS를 써보면 저는 좋다고 권유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은, 연결된 게 무료 보완제들이 너무 많잖아요. 안 하면 거의 손해일 정도로, 그쵸? 정말로 대단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2주째까지 쓰는 거 보여드리고, 또 한 달 열심히 쓴 다음에 한 달 썼을 때, 어떤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계속 꾸준히 쓰면서, 여러분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시점에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거 괜찮은 거예요. 근데 여기는 좋은 게 뭐냐면은, 저는 솔직히 안 포기할 확률이 높은 거 아닌데, 만약에 포기하면 여러분들한테 뭐 보여드릴 거냐면은, 여러분 저 6월달 못 썼습니다. 근데 7월부터 다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랑 같이 다시 써보시죠. 이정표 효과. 반기가 끝났으니까, 7월 1일부터 새로운, 어, 2023년의 반을 위해서 같이 한번 써보시죠. 그 다음에 이제 분기효과. 여러분 저 또 1회 1에서 못 썼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9월 1일부터 다시, 아, 10월 1일부터 4분기를 새롭게 같이 시작해서, 끝이 좋으면은 다 좋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분기를 아름답게 끝내보시죠. 그럼 또 어때요? 여러분, 12월달 저랑 같이 한번 써보시죠. 이런 식으로 모티베이션을 계속 해드릴 거란 말이에요. 동기부여를 계속 해드릴 거고, 마지막 안 썼어. 여러분, 진짜로 마지막, 마무리를 잘해봅시다. 일주일만이라도 써봅시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라도 써봅시다. 벌써 이런 걸로 계속 리마인드, 우리 직원들도 하고, 매니저들도 하고, 영상도 나오고, 또 10월부터는 좋은 게 뭐냐면은, 저희가 또 내년 다이어리를 판매를 시작하기 때문에, 그때 동기부 영상이 쏟아져 나와요. 다이어리 관련해서. 그럼 이미 지금 산 분들은 어때요? 아, 그럼 난 PDS 다이어리 갖고 있는데, 지금 쓰면 되겠네. 이게 또 우리, 그러니까 시스템이 계속 연결된. 왜? 그냥 우리는 이게 뭐랄까, 네이티브 애드라 그래서, 좋은 정보를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적으면 좋습니다. 적으면 성공 사례가 있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사고 있는 분들, 그때 안 쓰다. 아, 내가 정신 반짝 차리고 또 써야겠다. 오로다다이 발표하면, 거기서 또 사례 나와요. 그럼 또 여러분들 리마인드, 아, 나도 있지, 나도 써야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좋죠? 그냥 저희가 이런 거를 여러분, 하루아침에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럼 예를 들면은, 저 팟캐스트부터 아시는 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제가 팟캐스트 할 때, 나는 나중에, 오로다다이어리, PDS, 플랜드시 다이어리 개발해서, 사람들한테 이런 지속적인 시스템을 개발해서, 사람들 다이어리 계속 쓸 거야. 그런 거 생각, 단 1초도 해본 적 없어요. 근데 그때 씨앗이 있었죠. 이거 졸꾸러기, 열심히 하는 사람, 10만 명 양병설, 육성해야 된다고. 리더를 10만 명 육성해야 된다고. 그런 원대한 꿈이 있었는데, 방법론이 없었죠. 근데 이제 그게 PDS랑 만난 거죠. 그러면 이제 페이스북으로 넘어갈 때, 어, 나 이제 다이어리를 만들죠. 여러분 저는 고 작가님이 다이어리를 만들자고, 제시하기 전까지는 다이어리를 만들 생각을 해본 적도 없어요. 근데 이게 열심히 하루하루 산 게 누적이 돼서, 아마 단일 제품으로는 저희 다이어리가, 뭐 따져봐야 되는데, 스타벅스 다이어리가 저희보다 많이 팔렸을 수도 있고, 아무튼 스타벅스 다이어리 빼고는 저희 게 가장 많이 팔리지 않았나, 뭐 리뷰도 압도적, 찜 숫자도 압도적, 모든 게 압도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셔서, 그래서 내년에는 벌써 오로다 데이가 크게 두 번이 기획이 돼 있고, 연말에도 한 번이 기획돼, 일단 세 번은 기획을 하고 있는 걸 봤어요. 저는 거기에 Q&A 시간에 무조건 가드릴 겁니다. 시간을 내서, 뭔가 정말로 급한 사정이 있지 않으면 Q&A는 갈 거고, 마지막 또 강의에는, 마지막 오로다 데이는 제가 직접 강연 돼야 드릴 수가 있고, 그다음에 뭔가 게릴라성으로 단톡방에 있는 분들이랑 만날 수도 있고, 뭐 줌을 할 수도 있고, 그냥 다 무료입니다. 일단은 산 다음부터는 다 무료예요. 그러면서 거기 있는 분들이랑 으쌰으쌰하면, 이미 들어간 분들은 놀라실 거예요. 으쌰으쌰하는 게, 아, 이런데도 있구나. 제가 그 다음에 책은 이제 능력주의의 두 얼굴이라는 걸 읽었는데, 이게 또 다이어리 쓰는 거랑 제가 내용이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나중에 제가 그거는 한 번 연결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일주일을 열심히 썼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못 씻은 분들 괜찮습니다. 저랑 같이 다음 주 또 써보시죠. 제가 다음 주 또 일주일 열심히 쓴 다음에, 어떤 걸 느꼈는지, 어디서 또 몸을 배배 꾸면서 못했는지, 어떤 목표를 세웠었는데, 왜 실패했는지, 이런 거 하나하나를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우리가 어떤 다이어리도 좋습니다. 함께하면 좋고, 다이어리 형태가 됐건, 독서가 됐건, 같이 꾸준하게 멀리 가보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느슨한 유대로 연결된 스터디언, 공부인들이기 때문에, 함께 공부해서 개인의 역량도 올리고, 국가의 역량도 올리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 또 만나요!